아픈 기억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좀 밝은 마음으로 돌아보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진에 관한 개념을 포함해서 포항 지진에 관한 현황을 소개해드리는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희일 박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눠주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박사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 하에 정부와 국민 모두 준비를 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달 일어났던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그동안 지진 정책이라든지 지진 관련 연구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진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진이라는 게 동굴 속에서 강풍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고 생각했고요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는 민화에도 많이 나오듯이 매기가 연못에서 요동칠 때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이 발달한 지금까지도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지진이라는 것이 신의 분노에 의한 인간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진이 과학으로 편입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최근의 일인데요 인류가 최초로 달의 발자국을 찍은 해가 1969년입니다 바로 그 해 직전에 판구조론이라는 즉 지진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판구조론이 여러 학자들에서 인정받은 즉 배견으로부터 약 50년 이상 지나가지고 비로소 지진학이라는 학문이 근대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지진은 판과 판이 충돌하는 경계면에서 일어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지진의 약 95%가 판 경계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3만 5천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진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함께 굉장히 무서운 재회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상청이 홍성 지진이 일어나던 1978년도부터 지금까지 관측한 것을 보면 약 1464회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연도별로 지진 발생 횟수를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가지고 표시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37.4회 정도 매년 지진이 발생하고요 이거는 규모가 2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3 이상 되는 지진은 약 9.7회 정도 10회미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매년 약 10만 번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지진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지역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동안 일어난 지진의 진앙지를 표시한 것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지진이 밀집되어 발생하기보다는 굉장히 우리나라 주변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 강원도 중부 그리고 북한의 함경 남북도 지역이 지진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약간 패턴을 굳이 추측해보자면 황해도 지역과 서산 포항을 짓는 약간 기울어진 니은자 모양을 따라가지고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규모가 4 이상 되는 지진 지금까지 약 3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47회 정도 일어났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방향을 따라가지고 큰 지진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 포항 지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포항 지진이 피해가 컸는가 1차적인 요인은 진앙지 주변의 지질 환경이 포항의 경우 경주에 비해가지고 퇴적증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해 있어가지고 지진파가 증폭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진이 일어나는 일대 단층 형상이 경주의 경우는 이게 우리가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수평으로 미끄러지면서 일어났는데 포항의 경우에는 이게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끝자락에서 약간 들어올리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작년 경주 지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난문자를 8분 후에 수신하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마 대전 이북에 사시는 분들은 문자 수신하고 난 뒤에 아마 지진동을 느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받은 문자 수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자 문세지를 받고 약 10초쯤 후에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서울까지 약 30초 대전까지는 21초 대구까지는 약 8.6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작동 당시에 지진을 파악한 게 약 6.5초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까지는 이게 사전에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는 좀 어려웠고 대구 이북에 사시는 분들은 적어도 문자 수신을 먼저 하시고 지진파를 감지한 거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지각 속도 구조 모델에 따르면 진앙지로부터 자기가 있는 거리 위치까지 거리에다가 0.018을 곱하게 되면 그 여유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저희가 준비도 해왔고 하면서도 작년 올해 이어가지고 전혀 예기치 못한 큰 지진을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안전에 대한 욕구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문제는 공공시설물이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많고 그 당시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또 한에는 요즘 직업의식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보수 유지하시는 전문 인력들이 또 많이 감소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 2월 달에 대만에서 일어난 규모 6.4 지진에 의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진 잔해의 구조대원이 지금 접근하는 사진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많으시죠 저게 보시는 파란색 깡통이 건축물 안에 충진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1999년 9월 달에 대만에서 지지 지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이와 같이 부서진 건물 잔해에서 이런 흔적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대만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저런 과정이 어떤 사람한테 이익이 된다고 할 때는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이익만큼 그 경제적인 비용을 저희 국민들한테 전가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찬환의 의식을 가지고서 이런 장인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고 취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지대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지진학자들은 역사 지진 연구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언제든지 규모 6, 6.5 정도 지진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그에 대해서 준비를 소홀히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년 올해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모두 이화자는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고 정부에서도 지난 5월 달에 9.12 지진 백서라는 종합지진방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우리가 그 부족한 점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또 그 중에 대부분은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적으로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사는 땅에 대한 지질학적인 상세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통해가지고 활성단층이라든지 액상화가 어디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이와 같은 정밀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진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내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이와 관련된 기술들 즉 내진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기술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대응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하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지진 조기경보 기술을 갖다가 좀 더 심화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준비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지진을 막상 겪고 난 다음에 부서진 건물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또 우리가 그 지진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빨리 복원을 할 수가 있는지 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 기간이 길어지고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원력 강화 기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경주 지진 후에 그 화학기술계에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내진 설계 기준을 갖다가 재평가하고 이미 또 앞으로 지는 원전에 대해서는 내진 기준을 훨씬 더 상향했고요 또 그 주변에 양산단층을 주변에 이미 활성단층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많은 부분이 지금 조사가 돼 있으면서 물론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전국토를 다는 못할 만정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경주 포항 양산당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깊은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지진 관측 또 응력 변화 지표 변형률 또 가해지는 압력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또 거기에 지층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신부 물리탐사를 통해서 규명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와 관련된 지진 발생과 관련된 기초자료와 그 활용 방안을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너무 두서없이 설명한 감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 또 여섯 분의 패널리스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제가 미처 설명에 빠뜨린 거나 잘못 설명한 게 혹시 있다면 좀 더 보완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제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 많은 분들께서 포항 지진 이후에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지진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언제 오는지 알면 좀 덜 두렵잖아요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비나 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진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크게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단기간에 지진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서이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이일 박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나뭇가지나 자화 같은 것을 부러뜨린다고 생각했을 때 힘을 아무리 천천히 그리고 매번 똑같이 주어도 그것이 깨지는 순간이 다 차이가 나고요 깨지는 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땅 속에서 한 5km 10km 깊이에서 암석이 깨지는 것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가 또 예측하기도 해서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자연 앞에서 결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대책을 세우면 되겠죠 계속해서 설문조사 결과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객관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중에 가장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은 분야는 지진에 관련해서 저희가 객관식으로 드렸는데 가장 많은 분들께서 지진 조기경보 역시 안전한 게 최우선이니까 조기경보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었다라고 대답하셨고 지진방제, 지진공학, 지진피해, 보험사례가 되겠죠 관련해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셨고 기타 의견을 보시면 지진 예측, 지진의 이유, 한반도 지각특성, 지진대피, 방제, 활성단층 여기서 나오네요 지진파, 지열, 피난주거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활성단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항 지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먼저 김한주 박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활성단층이라고 하면 사실은 나라마다 기준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만년 동안 한 차례 이상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활동해서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과 지진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지체구조 환경에서 활동을 한 단층 중에서 앞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아마 활성단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체구조는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재를 포함해서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제4기 동안 유지가 되어왔기 때문에 제4기 단층 중에서 앞으로 활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만년이라는 시간을 예로 들었는데 인간의 나이로 보자면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지구 나이 45억 년을 인간의 나이 100세로 환산을 했을 때 그 만년이라는 시기는 불과 오늘 아니면 어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생긴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몸에 힘을 주면 그 상처가 또 터지듯이 지구 표면 혹은 지구의 피부에 난 아물지 않는 상처를 우리가 활성단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것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힘에 의해서 터진 것이 포항 지진이나 작년 경주 지진 그런 식으로 아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 만년 동안 한 번 깨진 단층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상처 난데 때리면 안 난데 때린 것보다는 더 빨리 찢어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아물지 않는 상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활성단층의 경우에는 깨지기 좀 쉬운 경우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깊게 들어가긴 하네요 만년이면 네 꽤 긴 시간인데 어제나 오늘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활성단층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 설문 좀 볼까요 지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점은? 이라는 설문을 했고요 조기경보 시스템 역시 비슷합니다 50%의 대답을 해주셨고 그 외에도 단층 지도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을 주셨는데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해주신 부분의 경우에는 주요 키워드에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더 나눌 예정이고요 기타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내진 설계라든가 대처 방안 보험 체계 조기경보 역시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내진 설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필로티 건물에 피해가 많았다고 포항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알고 계실 겁니다 1층이 주차장인 경우죠 기둥으로 돼 있는 이런 경우에 내진 설계 공학적으로 지진 공학적으로 내진 설계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한지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토목구조라 건축구조가 아니라서 말하기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필로티 건물은 이제 1층 부위가 기둥으로 되어 있고 구조물이 주로 포항 지역의 경우에 우리나라 대부분에 그렇지만 연립주택들이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이 있는 구조가 하나 있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 1층이 그 자체가 연약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연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연약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 설계 전문가들이 그거를 좀 보강을 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하나는 시스템이 이렇게 정방형이든지 좀 안정되게 구조가 놓여지면 좋은데 계단층이 한쪽에 좀 몰려있는 건물들이 이번에 좀 피해 사례가 컸던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연약하기 때문에 기둥 같은 걸 많이 좀 보강을 해둬야 되는데 테레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철건배근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 사실은 좀 전문가들이 더 그거에 많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건물을 지을 때도 좀 함께 내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다면 훨씬 더 단단하게 지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전문가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포항 지진의 경우에는 액상화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액상화가 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주관식처럼 저희가 액상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땅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그랬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전문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퇴적층 조건 압력에 의해서 공급 사이로 지하수가 상승하는 현상 이렇게 대답도 해주셨고 좀 놀랍지 않으세요? 박사님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죠 자세히 지진 분야에 계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오금호 실장님께서는 이런 대답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이번에 포항에 지진 발생한 데 20일 정도 가 있었습니다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제는 생활 속에서 피해를 경험하면서 생활 속에 많은 게 포함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액상화를 알고 있고 액상화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현장 가면 저 지식보다 건물이 기울어지고 내 집의 집안이 침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민감히 이야기하시고 우리 집이 안전하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치마는 그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기울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안전합니다 불안하시면 대피소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는 정밀 안전점검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다녔는데 저도 사실 답답했거든요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불안함을 어떻게 안 불안하게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국민의 안전 우리 삶의 안전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느껴보지 못한 진동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신동훈 교수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질문 드린 대로 5.8 규모보다는 작았는데 왜 포항 지진이 더 피해가 많았을까요? 네. 지금 여기 답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은 크게 첫 번째로는 지진이 경주 지진에 비해서 포항 지진이 좀 더 얕은 깊이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일 박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은 역단층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그 진앙지 근처에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진파를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경주 지진과 같은 경우에는 단층면의 면적이 한 15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 움직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단층면의 면적이 한 4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돼서 한 두 배 이상 정도 넓은 면의 면적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에 비해서 좀 더 넓은 지역에서 피해가 관측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앙이 퇴적층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진파가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똑같은 규모의 지진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지진이었지만은 지진파의 진폭은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측정한 규모가 포항 지진이 좀 더 작긴 했지만은 피해가 더 커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진앙지에서 도심이 가까웠다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시내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가 경주 지진보다 더 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에 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피해를 입기 전에 어떤 방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사실 지난 경주 때 이후에 정부에서 9.12 지진 백서 지진 방제 종합 대책을 담았죠 백서를 발간을 했는데 과연 포항에 이게 작동이 됐느냐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작동이 됐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진 방제 대책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진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그런 계획을 국민께 약속을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 지진이 발생한다 위험하다 액상하다 굉장히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발표를 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9.12 지진 경주 지진 이후에 1115 지진 포항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개선 대책이 전에는 이론적으로 데스크에서 만들어졌었겠죠 저희가 이제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9.12 지진 이후에 그 지진의 경험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개선 대책을 마련을 했고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2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지식이 우리가 실 경험으로 왔다가 이제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대책 자체가 정부의 엘리트나 과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 정부는 정부가 할 일 지자체는 지자체가 할 일 주체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포항 지진에서 저희가 느낀 말을 내년도 3월까지 준비할 계획으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 분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진의 경우에는 실제로 포항이나 경주에서 지진을 느꼈던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래서 함께 듣고 여러분께서 알려주신다면 그걸 또 토대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어 키워드를 바탕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전에 보셨던 설문조사의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주제어를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키워드를 함께 볼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네이버 검색어 분석과 사전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왔던 키워드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 갖는 10개의 주제어를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10개의 주제어 중에 가장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진 대피입니다 그래서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검색되었던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과연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책상 아래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뢰가 되겠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떨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께서는 신뢰라고 생각하세요? 실외라고 생각하세요? 이웃 박사님 어떻습니까? 실외 밖으로 나가야 될까요? 가장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실내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1995년에 일본에서 발생했죠 고베 대지진 때 희생되신 분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사실 일본 내에서도 그분들 생각해서 금기되어 있는 자료인데 오늘 생활 안전을 위해서 한번 공개를 해드리면요 건축물 붕괴가 돼가지고 사망하신 분들이 전체의 17%밖에 안 되십니다 사실상 내진 설계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완전히 벽돌로만 지어있는 아주 약한 건물이 아닌 이상 이 건물이 벽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고 철근이 끊어지는 소리가 나도 형태를 유지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가만히 계십시오가 지진대피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사망률을 보시게 되면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져서 희생되신 분들이 전체의 46%세요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게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가 계시면 그런 육중한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로부터 몸을 보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원칙을 보시게 되면 유리나 금속 파편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25%가 넘습니다 이걸 보신다면 뭐냐면 바깥으로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시면 위에서 유리 파편 떨어지시죠 에어컨 실외기, 간판, 화분 굉장히 많은 거 떨어지시거든요 그런 쪽이라고 하면 오히려 바깥에 계시다가도 튼튼한 건물이 보이시면 안쪽으로 들피해지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 그러시네요 저희는 이렇게 뭔가 붕괴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사실은 대피라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무언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의 단어시죠 피한다 그게 오해십니다 지진대피라는 거는 지진동이 끝난 뒤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소로 이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지진동 당시에 뭔가 움직여서 나를 보호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어쨌든 책상 밑이든 어떤 육중한 뭔가 아래쪽의 몸을 보호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보다 지진보험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포항 쪽에서는 지진보험에 들어 있었던 분들이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진보험 상품이 있나요 이호준 박사님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진에 관한 모든 피해를 한꺼번에 보장하는 상품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분들 가입하고 계시는 다양한 상품에 지진을 담보하는 특약들이 전부 높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가입하고 계시는 생명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약관에 따라서 일부씩 담보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재산 피해지 않습니까 건물 피해 같은 경우에도 주택 화재보험이라는 게 있죠 화재가 나면 이제 보험금이 지불되는 그 화재보험 내내 특별 약관 안에서 지진보험이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진보험료 그러니까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 건물이냐에 따라서 지진보험료는 달라지지만 차등을 두고 피해가 담보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진 진동에 의해가지고 주택이 파손된 부분만 한해서 담보가 됩니다 2차적으로 발생하는 거기에서 폭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면책이 됩니다 이런 한계가 있고요 전체가 다 담보된다 하게 되면 풍쇄보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풍쇄 사실은 지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반을 부담하는 아주 저렴한 상품인데 이 경우에는 전체를 지진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데 종목 자체가 또 온실하고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개인이 들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상품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큰 공장 정밀전자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공장이 무너졌습니다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산종합보험이라고 해서 기업이 가입하는 또 담보되는 상품이 있고 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 서게 되면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생산 불가능함에 따라서 기업 휴지 기업이 쓰지 않습니까 수익이 상출이 안 되는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기업 휴지까지도 담보되는 상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험 상품이 있는데도 잘 아시지 못하고 또 어찌 보면 보험이라는 게 재산보호 측면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대책이거든요 그렇지만 가입률이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으로 보실 적에 주택화재보험 내에서 지진을 담보하겠다 내가 희망해서 가입하신 분이 전체 가입자 중에 전체 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 지진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혜택을 보셨는데 워낙에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피해에 비해가지고 담보된 금액은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신 분이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진 관련 주요 키워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피해가 좀 있었던 한동대학교 학생 두 분께서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포항 지진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 당시 상황을 좀 먼저 한 분께서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는 이제 교수님께서 되게 초대를 해서 학생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나누겠다고 하셔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과 함께 교수님 댁에 있었죠 그래서 한 2시쯤에 도착을 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2시 반 정도의 5.4 본진이 있었는데 그 한 10분 전에 체감상 2.5 정도의 한 여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느꼈는데 못 느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작년 경주 지진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때 2시 30분에 5.4 본진이 터진 겁니다 그때 그 교수님 댁이 24층 꼭대기 층이었는데 그때 정말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높은 층에 있을수록 진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막 느껴졌어요 근데 그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고 피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이제 오히려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는 이동하는 도중에 다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지진이 10여 초간 지속되고 지진이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는 그 당시에 전원이 내려가 있었고 계단으로 밖에 대피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도 여진이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밖에 있는 공원에서도 여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일일이 이제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학생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학교 외벽이 무너진 모습을 제 눈으로 봤고요 많이 두려우셨겠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을 했지 그 당시 저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심적으로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기숙사에서 짐을 싸가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강국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를 비롯한 학생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지역 포항까지 굉장히 이번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타지는 분들은 직접 경험을 하셨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 포항 지진을 극복하고 그리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건물 짓는 분들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경우에는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오금호 박사님께 대책이 있는지 좀 여쭤볼까요? 자꾸 대책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죄송해요 네 근데 학교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왜 다른 건물보다 내진 설계의 유리 좀 떨어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학교는 그 전에 많이 지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내진 설계 기준이 저희는 이제 88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기준을 강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층 그리고 주택 그리고 이제 200평광미터까지 이제 기준의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했을 때 학교 같은 경우는 내진율이 떨어졌는데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강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그 보강 비용을 전체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보강하기 위한 비용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뭐 2500억 원 이상을 지금 매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계획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은 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 112로 지진 이후에 더욱더 더 빨리 보강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보강 투자를 더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공시설 쪽의 투자는 그래도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하시고 또 정부에 대해서 이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정부에서는 이제 국가 재정의 차원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번에 지진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은 조작조 건물이었거든요 네 필로티가 아닙니다 필로티는 내진 설계에서 내진 의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대로 설계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일반 조작조 건물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균열이 되게 많이 이번에 갔었거든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민간 시설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계속 드리면서 내진 보강을 해주십사라고 계속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이 좀 떨어져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아마도 저희도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주택을 내진 보강을 하는 방법을 싸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를 좀 더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낯선 곳에 가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죠 꿈을 꾸는 사람들은 실행을 앞두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주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생활과학자문자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국민생활과학포럼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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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